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증권 전문가들은 이 국면에서 유럽 증시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럽 증시의 투자 매력을 김근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테이퍼링 가능성을 내비치고 조기금리 인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미국. 테이퍼링으로 시작해 풀린 자금이 줄어들 경우 기술주가 조정받아 증시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증시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통화와 재정정책 모두 시장의 우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대비 아무래도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고수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사실은 돈을 아직 많이 못 썼지만 앞으로는 더 재정정책을 강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충분한 상황이고 재원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성장주에 비해 저평가된 가치주 비중이 높은 것도 유럽 증시 매력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MSCI 유럽 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 금융 섹터의 배당 수익률은 4.3% 수준으로 예상돼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유럽 증시는 소비재 비중이 높은데 빠른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ETF나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해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유럽 시장은 미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에 비해서 투자 정보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유럽 시장을 잘 아는 전문 투자자에게 투자를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이끈 주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유럽 오랜만에 활기를 띈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근우입니다.